사과만한 크기의 멜론의 모습을 띄고 있는 애플 멜론은 제주도에서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게는 1kg 이내, 평균 당도는 15에서 16브릭스로 달며 기존 멜론에 비해 열흘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멜론 표면에 네트라고 해서 가로 세로 줄무늬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멜론이라고 부르고 애플 멜론은 줄무늬가 없어 무네트 멜론이라고 불립니다. 이 애플 멜론이 경기도 양주시에 첫 등장했습니다. 양주시 녹업기술센터는 틈새 소득 장목으로 따뜻한 지역에서만 재배하고 있던 애플 멜론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과일이 바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재배된 양주시의 애플 멜론입니다. 이 애플 멜론은 크기가 사과만 하고 제가 봤을 땐 이 겉 표면은 마치 배처럼 반질반질 예쁜데요. 속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동남아에서 주로 먹던 파파야의 색을 띄고 있습니다. 직접 먹어봤는데 당도도 굉장히 진합니다. 양주시는 애플 멜론이 재배 관리가 무난하고 한 번에 수확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1인 가구 등 소형 농산물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틈새 소득 장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 재배가 또 있어요. 가을에도 재배를 한 번 해보고 해서 1년에 두 번 재배할 수 있는 이기작 재배 가능한지를 판단해보고서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주로 재배되는 과채류가 오이하고 애호박 품종, 두 품종에다 토마토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 대상으로 재배할 의향을 물어보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만 재배 가능했던 애플 멜론. 양주시는 애플 멜론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